또한 남북부 정상의 손을 맞잡고 군사 국회설로 넘나들었던 첫 만남의 순간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. 이 노보다리를 산책하며 30분동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화제가 되었습니다. 또 박명론, 우두발언 등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았고 만참 메뉴 역시 큰 화제를 보았습니다. 하루 종일 다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. 김아, 이 평양냉면의 큰 화제일 것 같아요? 김아, 이 평양냉면의 큰 화제疏Sn Heavenly falei합니다. 고춧가루 고춧가루